음악 여기는 키스트 정류소 앞입니다. 주민분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험한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북부 관선도로 진입구입니다. 차량이 항상 정체되는 관계로 버스 주인장이 있어도 버스가 정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승객이 상하차시 2차선에서 항상 상하차를 하게 되는데 위험을 느낍니다. 차량은 10tβ위가 있습니다. 수분 1차선이는 딱 말씀 Homage Boa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